그 공지구는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까지 모두 동원 심지어 사촌까지 동원되어 있고요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는 김채훈순의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까지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부장 비례한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줄리차게 민생경연구소나 촛불행동에서 본부장가 비리라고 합니다 본인과 부인과 장모와 가족 전체의 비리다 ESIND 은순이네 디지게 투기 많이 해요 은순이네와 그 딸들 정확히는 아마 ES는 최훈순이고 I는 인베스트먼트고 D는 디벨로먼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훈순은 투자개발회사일 텐데 가족회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ES는 최훈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도 최훈순하고 김건희가 되겠어요 처음에 종자돈이 8억을 어떤 회사한테 빌렸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 회사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파트 개발해서 매출이 800억 그래서 이익이 100억 안팎이 남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8억이라는 지분을 대부분의 첫 번째 지분이 됐다 나중에 그 지분이 조정되면 만약에 50%다 만약에 이득이 100억이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50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최훈순, 김건희가 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이 투자회사가 그래서 소송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투자했는데 대여금이라 해서 8억만 돌려주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는 리스크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별로 이득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환수액을 고의적으로 축소공작한 게 바로 그 지분율 대비 회수율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성남의 뜰이 50%인데 지금 확인된 수익금으로는 성남의 뜰이 50% 이상의 수익을 거둬갔어요 그럼 배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가져간 5,503억을 2천억도 안 되는 돈으로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정치검찰이 윤석열 한동훈 왜? 그러면 성남시의 지분 비율인 50%보다 환수액이 작아요 그래서 배임이다 그러면 배임이다라고 정말 이렇게 당군 이래 사상치하게 정치공작과 사건 조작을 하는 게 윤석열 한동훈 집단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난 토요일날 좌우중답책 집회 때 변희재 씨나 김용민 목사님 저희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정치공작에 모든 피해자들 다 관련 다 모아서 공동대책을 꾸리겠다 BBK부터 무혐의 시키고 대장동 부실저축은행 비리 무혐의 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들고 이재명과 송인글을 악마하고 마녀사냥하고 별건 수사하고 이 전 과정에서 심지어 박근혜 씨는 국정농당 국면에서도 일부는 과정이나 조작수가 있었다면 그것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모든 피해자 관련자 전문가를 모아서 정치검찰 불법 정치공작과 사건 조작 공대위 이게 원래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충천에서 좌우중답책 범국민 결의대로 하는데 그때 공식 출범을 알리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양평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판결문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당연히 ESIND를 상대로 나는 투자를 했으니까 지분 수익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여금이 아니니까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홍이 간 데는 항상 사기가 발생한다고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야, 뭔 소리야 너희들이 언제 투자한다고 해서 돈 빌려준 거지 돈만 갚아준 거예요 원금만, 원금만 네, 원금만 일부 이자만 받았겠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리스크 감내하고 채원순, 김건희, 득보잡이었을 때 당시에 무슨 한겨레에서 휴게사하고 그랬을 때 아니니까 사업이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800억대의 사업에 종잣돈을 댄 거라니까요 처음에 8억을 8억 작은 돈 아니죠, 여러분 그럼요 만약에 그게 자본금의 회사의 시작이었다 그게 지분이 50%였으면 나중에 이제 출자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됐지만 어쨌든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대여금으로 맞고 만 거예요 정대택 선생님이나 안혁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같이 투자한 사람들이 늘 등을 친다 도촌동 사기사건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다 재판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 일단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지 없다는 윤석열이 말이 여기서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벌써 이 회사가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거기에 판결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ESIND는 최은순이 지배하는 회사로 나옵니다 2014년도에 비록 명의만 사장이 최은순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그것만 봐도 최은순의 아들만 바뀌어도 최은순의 회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지적해서 그걸 아니 최은순과 김건희가 처음에는 이름도 올리고 주도를 했지만 사장이었지만 중간에 사장이 김진우로 바뀌었다 오빠로 바뀌었다 김진우만 기소규로 송출한 겁니다 그런데 도촌동 땅 사기 사건에서도 거기에 장고도 위주하고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또 피해자들이 소송한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도 판결문에 루스타파가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ESIND는 최은순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최근까지 지배하는 회사로 나옵니다 ESIND가 공문서를 조작해서 양평군청의 개발부담금 18억을 부과받은 걸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의 이기 신청을 해서요 이것 때문에 지금 김진우가 기소들에게 놓였는데 오빠가 이걸 누가 주도했습니까 최은순과 김건희가 주도했습니다 처음에 돈을 빌려온 게 김건희입니다 그럼 그 회사 8억을 첨예해야 되는 회사는 누구를 보고 준 겁니까 최은순 김건희를 보고 준 거잖아요 최은순 김건희가 그 회사의 주인이 맞고 이 사회 가족들로 등재한 것뿐이고 오빠하고 동생들은 그러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양평군도 알고 피해자도 알고 법원도 아는 모든 최은순과 김건희의 주도인 사랑을 다 아는데 그것을 느닷없이 오빠한테 뒤늦게 원래 이사했었고 별로 두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대표회사로 등극한 사람한테만 제일 뒤집을 쉬운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피고인 바꿔치기입니다 나경원이 선거법 위반을 주도했는데 허위사실 경력 두 개를 써서 지난 총선 때 그런데 황당한 게 선관위는 나경원을 고발했는데 윤석열이 장학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나경원의 비서가 주도했다고 피고인을 바꿔치기 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허위 경력 등재는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은 본인이겠죠 나경원 본인 벽보에도 허위 경력이 들어갔고 선거 공보도 허위 경력이 들어갔어요 그걸 박정우 후보자님 모르게 박정우 후보자님의 비서인 제가 마음대로 두 개나 허위 경력이 늘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천번 만번 생부하게도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한테 당연히 확인하고 선폭을 받고 그런데 윤석열 정치 검찰은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공작입니다 나경원이 경력 두 개를 해서 걸렸습니다 동작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나경원 허위 경력 두 개를 보호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이 그걸 비서가 지가 알아서 했다고요? 비서를 기소합니다 와 세상에 이러면 그런데 동일한 경우에 최춘식이라는 국민의힘 후보가 있었는데요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허위 경력에 딱 걸렸습니다 역시 그 사례를 들어서 비서가 내 몰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지검에서는 야 인마 비서가 그걸 어떻게 네 마음 후보 몰래 마음대로 하냐 하고 거기는 최춘식을 기소했습니다 최춘식이 허위살 유포로 유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겠죠 내가 몰랐으면 잠을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야당들한테 야속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건들이 뻔뻔히 터지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묶어서 백설을 못 내고 집중 포화를 못 날리라는 거죠 지금은 남경원이 피해자니까 저희들이 봐주지 마 나경원 씨는 지금이라도 제가 하야 같은 마음으로 그런 중대한 잘못마저도 이해하고 있으니 거리로 나오세요 윤석열한테 그렇게 짓밟히고 다음에 총선 공천 못 받아요 당신 지금 보니까 이복현이 거기로 나간대 동작으로 언제까지 짓밟히려고 그래 지금도 본인은 현수막 걸어놨더니 동작 봤더니 공천 받으려고 당신 못 받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복현이 나가는 거로 지금 의혹이 파다합니다 그래요 양평얘기와 다시 얘기하셨는데 네 양평얘기와 다시 얘기하셨는데 지금 경찰의 판단은 오빠 지금 회사에 맡고 있는 사람만 이 사업의 대표사가 김진호를 바뀌었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이미 그 자들이 최윤순 김건헌이라고 주도했고 가족들 사촌들 동원해서 부동산 차명 보유도 하고 투기도 하고 탈세국도 있고 심지어는 최윤순과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송파의 최윤순 아파트를 차명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전부 고향도 양평고향도 최윤순 양평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 뻔히 하는데 어떻게 오빠만 기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수사방해 기소방해가 되는 직군 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윤순 김건희 허위공무소 작성만 지금 오빠를 기소한다는 식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또 이것을 무혐의할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판단하겠죠 사무소 유조만 되겠습니까 양평군청이 개발군담금을 진행하는데 허위성 위계에 의한 문서를 냈어요 그럼 이게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 겁니다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최윤순 김건희가 처벌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빠로 둔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저희들이 폭로할 거 중대한 거 아마 여러분 제가 오마이티비 나왔고 예전에 박정희 기자님 오마이티비에 제가 판넬 갖고 갔던 윤석열 일가가 양평의 무려 공흥지구뿐만 아니라 공흥지구가 30초가 나오면 그 공흥지구가 원래 아파트를 짓을 수 없는 곳인 아파트를 짓게 되고 인허가 받는 과정을 주도한 것도 최윤순과 김건희이고 그때 양평군수가 김성교이고 그때 여주지청장이 윤석열입니다 오빠는 이름에도 안 나와요 사업 토지 용도가 병댕되고 아파트 인허가 됐어요 거기서 벌써 돈 다 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경찰이 일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저기 투자적인 8억으로 아파트 사업을 시작한지 아세요 인허가가 나면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잖아 우리는 3분양이잖아요 후분양이 아니라 직권한 다음에가 아니라 3분양이니까 분양대금 몇 십억 들어오면 그걸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억이 매우 중요해요 그 8억을 끌어온 게 최윤순 김건희예요 그 다음에 토지 용도 변경하고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를 사들이는 회사도 전부 다 최윤순이에요 ESI인데요 100% 토지를 사들이고 있는데 본인들이 시행까지 해서 그것도 독특하다고 독특한 땅 소유자가 시행까지 해서 독특하다는 색깔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